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220쪽이죠? 제 19장 특수구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죠. 그럼 먼저 핵심 예문들을 확인해 보죠. 먼저 1번 공통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통관계는 문장 내에서 한 개의 어구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대등하게 연결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의 어구가 다른 둘 이상의 어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어떤 문법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No one can live. 아무도 살 수 없다. 자 여기 제기대명사 himself는 앞에 전시사 by와 for의 공통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by oneself 하면 혼자서 홀로 이런 뜻이고 여기 for oneself는 혼자 힘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 by and for himself 혼자서 혼자 힘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아무도 혼자서 혼자 힘으로 살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기대명사 himself는 두 개의 전시사 by와 for의 공통의 목적으로서 공통적인 문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바로 이런 경우를 공통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다음 예문을 보기 전에 by oneself와 for oneself에 대해서 잠깐만 비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by oneself는 기본적으로 혼자서 홀로 이런 의미의 alone의 뜻입니다. 즉 옆에 다른 사람이 없이 혼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때론 by oneself가 혼자 힘으로 즉 without help, 남의 도움 없이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for oneself는 먼저 전시사 for가 뭐뭐를 위해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이런 의미를 가지죠. 자 다른 말로 for one's own sake 이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y oneself와 마찬가지로 혼자 힘으로 즉 without help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요. 자 by oneself와 for oneself가 모두 혼자 힘으로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이 뜻 말고도 서로 다른 의미도 있으니까 둘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구별해 두세요. 자 그럼 공통관계에 대한 다른 예문을 보죠. 자 여기 뒤에 a hard worker 자 이런 말은 주어 he에 대한 주격 보호인데 앞에 동사 has been과 will be에 모두 걸리는 공통의 보호가 됩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해석해 보죠. hard, 열심히인, 부지런한, 근면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he has been 현재 완료니까 그는 지금까지 뭐뭐였다. 그런데 뒤에 a hard worker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he has been a hard worker 그는 지금까지 부지런한 일꾼이었다. and will be a hard worker 그리고 앞으로도 부지런한 일꾼일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지금까지 부지런한 일꾼이었으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 hard worker 이런 하나의 어구가 두 개의 동사 즉 has been과 will be의 공통으로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 자 여기 lost를 보세요. lost는 뒤에 his hat 이런 목적어도 취하고 his temper 이런 목적어도 취하면서 두 목적어에 대한 공통의 동사가 되고 있습니다. lost는 일타, lose의 과거, 과거분사형인데 자 여기서는 과거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temper, 성질, 성미 이런 뜻인데 lose once temper하면 화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수거로써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해석을 해보죠. he lost his hat 그는 그의 모자를 잃어버렸다. and his temper 자 and 다음에 lost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and lost his temper 그리고 화를 냈다. 정리하면 그는 모자를 잃어버리고 화를 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democracy is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democracy, 민주주의, government, 정치 또는 정부 이런 뜻이죠? democracy is the government 민주주의는 정치이다. of the people, 국민의,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and for the people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리하면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the government를 보세요. the government는 뒤에 전치사구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에 모두 공통으로 걸리죠? 즉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모두 공통으로 앞의 명사 the government를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2번으로 가서 삽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삽입이란 것은 보충설명이나 주석을 첨가하기 위해서 문장 안에 단어나 구 또는 절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이 문장은 동사 이즈와 보어 a bookworm 사이에 as it were 이런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as it were 하면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자 문장을 해석해보죠. he is 그는 뭐뭐이다 as it were 말하자면 a bookworm bookworm은 말 그대로 책벌레 이런 뜻이니까 책벌레다 이런 얘기겠죠. 정리하면 그는 말하자면 책벌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he is a bookworm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 보충설명을 위해서 as it were가 삽입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as it were 앞뒤에 카머가 있죠. 이렇게 삽입된 어그 앞뒤에는 대개 카머가 들어갑니다. 자 다른 예문을 보죠. he is so to speak a grown-up baby 자 여긴 so to speak 자 이런 말이 문장 중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so to speak는 as it were 자 이 말과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이런 뜻의 수거입니다. 자 해석해보죠. he is 그는 so to speak 말하자면 a grown-up baby grown-up 하면 형용사로 다 큰 어른이 된 성장한 이런 뜻이니까 a grown-up baby 하면 다 큰 애기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그는 말하자면 다 큰 애기이다 이런 뜻이죠. 자 다음 예문 lucky she thought that he was not aware of it lucky she thought that he was not aware of it lucky 다행이다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다 뭐가 다행이라는 것입니까? that he was not aware of it be aware of 뭐뭐를 알다 알아차리다 눈치채다 이런 의미니까 그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정리하면 그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다행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원래 it was lucky that he was not aware of it 여기에서 it was가 생략되고 she thought가 삽입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 그 여자가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니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who she is 는 간접 의문이죠. 즉 do you think 이런 문장과 who is she 자 이런 두 문장이 결합된 문장인데 여기서 의문사 who가 do you think 앞으로 나가고 do you think 다음에는 간접 의문이니까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되겠죠. 그래서 she is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who do you think she is 자 이런 문장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 이 문장은 who is she 그 여자가 누구니 자 이런 문장에서 do you think 가 삽입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there is little if any hope of his recovery there is little 거의 없다 이런 뜻입니다. if any 자 여기 if any가 바로 삽입된 말입니다. if any의 뜻은 만약 있다면 또는 설사 있다고 해도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긴 앞에 little 이런 부정어가 있죠. 이렇게 if any가 부정어 few나 little d에 사용되면 설사 있다고 해도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there is little if any 설사 있다고 해도 거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뭐가 그렇다는 얘기죠. hope of his recovery hope는 희망 기대 가망 이런 뜻이고 recovery는 회복하다 recover에서 나온 명사로 회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hope of his recovery 그의 회복 가능성 이런 말이 됩니다. 정리하면 그가 회복될 가망은 설사 있다고 해도 거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if any와 비교해서 알아둘 것이 있는데요. 바로 if ever입니다. 자 그럼 if ever가 쓰인 예문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she seldom if ever goes out after dark 자 여기 문장 중간에 if ever 이런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if ever는 빈도를 나타내는 부정어 즉 여기 나와있는 seldom 좀처럼 뭐뭐 안타 또는 really 거의 뭐뭐 안타 자 이런 말들에 사용되어서 설사 뭐뭐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만약 if ever가 없다면 she seldom goes out 그녀는 좀처럼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 if ever가 삽입되어서 밖에 나간다 해도 이런 의미가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he seldom if ever goes out 그녀는 나간다고 해도 좀처럼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after dark 어두워진 후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if any와 if ever를 다시 정리해보죠. if any는 그 앞에 few나 little 같은 부정의 형용사가 오고 if any 앞뒤에는 come어가 옵니다. 그리고 if any 다음에는 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 있다고 해도 이런 의미를 나타내죠. 자 if ever는 seldom rarely 같은 부정의 빈도부사 뒤에 쓰이고 역시 if ever 앞뒤에 come어가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동사가 나와요. 자 뜻은 설사 뭐 많은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잘 구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예문으로 넘어가죠. 자 이 문장은 what was worse 이런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what was worse 는 what is worse 의 과거형으로 더욱 나쁜 것은 설상 가상으로 이런 뜻의 수거죠. 자 해석해보죠. it was very cold 매우 추웠다. 자 여기에 있은 날씨를 나타내는 빈칭 주어죠. and what was worse 그리고 설상 가상으로 it began to snow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she is bright and what is better very beautiful 자 여긴 what is better 이런 어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what is better 하면 앞에서 배운 what is worse 의 반대말이 되겠어요. 더욱 좋은 것은 금상첨화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죠. she is bright 그녀는 똑똑하다 and what is better 그리고 더욱 좋은 것은 very beautiful 매우 예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할 차례죠. 3번은 동격이 나옵니다. 자 동격이 뭔지 함께 살펴보죠. 동격 명사 상당 상당 어구가 되어야 하니까 동격 어구가 될 수 있는 것들에는 명사 또는 대명사 부정사 명사절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 해보죠. 2번 할 프레지던 대통령 또는 회장 이런 뜻을 가진 명사죠. 자 여기처럼 대문자로 쓰게 되면 대통령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랬습니다. 링컨,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died in 1865, 1865년에 죽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선 링컨과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가 서로 동격이 되겠습니다 링컨 뒤에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런 어구를 병행해서 미합중국 대통령인 링컨 이런 식으로 링컨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 President 같이 관직, 신분, 지휘 등을 나타내는 말이 동격이나 보호를 쓰이는 경우에는 관사를 생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President 앞에 아무런 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 녀문을 보죠 My sons are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 하면 대학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들들은 모두 대학생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여기서 My sons와 올이 서로 동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여긴 대명사 올이 동격으로 쓰인 경우가 되겠어요 다음 녀문을 보죠 I saw Mr. Kim 나는 김 선생님을 만났다 Our homeroom teacher Homeroom teacher 하면 단임 선생님 이런 뜻이니까 우리 단임 선생님이신 이런 얘기겠죠 정리하면 나는 우리 담임이신 김 선생님을 만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Mr. Kim과 Mr. Kim을 설명하는 Our homeroom teacher는 같은 사람이니까 동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His only wish to see his native town again was gratified His only wish 여기 wish는 소원, 소망 이런 뜻의 명사죠 물론 소망하다, 바라다 이런 동사의 의미도 있죠 자, only는 유일한 이런 뜻이니까 His only wish 그의 유일한 소망이 자, 어떤 소망입니까? To see his native town again 자, His only wish를 설명하기 위해서 to 부정사구가 나왔죠 native 출생지의 본토박이인 이런 의미의 형용사로 native town 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고향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To see his native town again 그의 고향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Was gratified 그래 to fly 하면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이런 의미의 동사인데 여긴 수동태죠 그래서 만족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정리하면 고향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의 유일한 소망이 만족되었다 즉,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His only wish 그의 유일한 소망은 To see his native town again 그의 고향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니까 서로 동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동격어구로 To 부정사구가 사용된 경우가 되겠어요 자, 다음 의문 We heard the news that he had succeeded in the work We heard the news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다 That he had succeeded in the work 자, 여기 그의 유일한은 앞에 the news를 설명하는 동격어구가 됩니다 succeed in 하게 되면 뭐뭐에 성공하다 이런 의미니까 That he had succeeded in the work 그가 그 일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그가 그 일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선 the news에 대한 동격어구로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을 사용했죠 자, 다음 The question arose who was to receive him? The question arose arose는 arise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동사의 과거형이죠 arise, arose, arisen 이렇게 변하죠 The question arose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인지는 후이하가 설명하고 있죠 Who was to receive him? receive는 받다 이런 뜻 말고도 맞이하다 접대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여기 was to receive는 B2 부정사용법으로 예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who was to receive him? 누가 접대할 것인가 이런 말이 되겠어요 정리하면 누가 그를 접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The question의 동격어구로서 Who was to receive him? 이런 의문사절이 사용됐는데 역시 명사절이 되겠어요 자, 다음 여문을 보죠 He gave up the idea of becoming a baseball player He gave up the idea Give up은 포기하다 그만두다 단념하다 이런 의미니까 그는 그 생각을 포기했다 즉,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Of becoming a baseball player 여기 of는 앞의 The idea에 대해서 동격의 구를 이끕니다 즉,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Becoming a baseball player The idea에 대한 동격이죠 그래서 야구선수가 되겠다는 것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그는 야구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렸다 포기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The idea of becoming 처럼 어떤 명사 다음에 of 플러스 명사나 동명사를 써서 뭐뭐라고 하는 무엇 이런 의미가 될 때 이때 of를 동격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얘를 하나 더 보죠 The city of Paris 파리라고 하는 도시 즉, 파리시를 가리키죠 자, 여기서 명사 The city 그리고 다음에 of 그리고 명사 Paris 자, 이런 식으로 The city와 Paris가 동격입니다 따라서 이때 of는 동격 관계를 나타내는 of가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무생물 주어가 나오네요 자, 함께 보죠 자, 먼저 물주구문 또는 무생물 주어 구문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우리말에서는 동사의 주어로 사람이나 생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에서는 무생물이 사람을 목적으로 하여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물주구문 또는 무생물 주어 구문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보죠 Make plus 목적어 plus 목적보호는 누구누구를 뭐 뭐하게 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The idea made her happy 그 생각은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The idea 이런 무생물이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런 식으로 주어를 무생물로 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자, 우리말대로 한다면 그 생각에 그녀는 행복했다 이렇게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우리말에서는 살아있는 것을 주어로 해야 자연스러운데 영어에서는 무생물을 주어로 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물주구문 또는 무생물 주어 구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영어 문장에선 이런 무생물 주어 구문이 많이 쓰입니다 무생물 주어는 보통 문장에서 원인 이유 조건 양보 등으로 해석해야 우리말 닫게 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도 보면 주어 The idea는 그녀가 행복했던 원인 혹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사람을 주어로 하는 문장으로 고치면 그 생각에 그녀는 행복했다 이런 문장이 되면 되니까 그 생각에 즉, 그 생각 때문에 Because of the idea 그녀는 행복했다 She was happy 이런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물주구문의 예를 좀 더 살펴보죠 자, 주어는 This money니까 무생물이 되겠습니다 자, 직역을 해보죠 This money enables 이 돈은 가능하게 한다 자, 그런데 enable은 뒤에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를 써서 누구누구가 뭐 말할 수 있게 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enables me to buy the book 내가 그 책을 살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돈은 내가 그 책을 살 수 있게 한다 이런 문장인데 자, 의미는 통하지만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죠 자, 우리말은 사람이 주어가 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인 me를 주어처럼 해석해서 이 돈으로 나는 그 책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생물 주어 This money는 내가 책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원인 혹은 이유가 되는 거니까 자, 이 문장도 주어를 사람으로 해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This money는 원인 이유가 되니까 역시 Because of를 써서 Because of this money 자, 이 돈 때문에 즉, 이 돈으로 I can buy the book 나는 그 책을 살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주어로 해서 문장을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보죠 Take A to B 하면 A를 B로 데려다 주다 이런 뜻이니까 This bus takes you to the airport 이 버스는 너를 공항에 데려다 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역을 해보니까 뜻은 통하지만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죠 이 버스를 타면 너는 공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번 문장에서 무생물 주어 This bus는 이 버스를 타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으니까 조건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This bus를 if로 시작하는 조건절로 고치고 주절은 사람인 you를 주어로 하는 문장으로 고쳐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버스를 타면 역시 주어는 you고 타다 이런 동사는 take를 쓰면 되니까 if you take this bus 너는 공항에 도착할 것이다 도착하다는 get to the sum은 되겠죠 그래서 you will get to the airport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if you take this bus you will get to the airport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주어는 the heavy rain 심한 비 즉, 폭우가 됩니다 역시 무생물 주어죠 자,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heavy rain 폭우가 has caused the river to rise 자, 여기 동사 cause가 cause 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 형태로 쓰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해석은 목적으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하죠 rise는 자동사로 일어서다 오르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강해물이 불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has caused the river to rise 강물로 하여금 불도록 했다 즉, 강물을 불어나게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폭우가 강물을 불어나게 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해 폭우 때문에 강물이 불어났다 이런 말이 되죠 따라서 여기 무생물 주어 the heavy rain은 이유나 원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도 because of를 써서 바꿔볼 수가 있겠죠 폭우 때문에 because of the heavy rain 강물이 불어났다 시제가 과거니까 동사 rise의 과거 rose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the river rose 정리하면 because of the heavy rain the river ros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물을 보죠 Time will show which of us is right Time will show 시간이 보여줄 것이다 which of us 우리들 중 누가 is right 오른지를 정리하면 시간이 우리들 중 누가 오른지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무생물 주어 time이 주어 구문이죠 자, 이렇게 무생물을 주어로 해서 직역해 보니까 우리말로는 좀 부자연스럽죠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우리들 중 누가 옳은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무생물 주어 time은 시간이 흐르면 자,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해석되니까 if를 써서 조건조로 고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자, 이렇게 할 때 동사는 pass를 쓰면 되는데 주어 time이 3인칭 단수니까 passe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if time passes 그 다음에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해보죠 주어는 우리니까 we를 쓰면 되고 동사는 알게 될 것이다 즉,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니까 we'll be able to know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 누가 오른지는 know의 목적절로 which of us is right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정리해보죠 if time passes we will be able to know which of us is righ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이에요 no amount of wealth can satisfy him no amount of wealth amount 하면 양 이런 뜻인데 합계 총액 이런 뜻도 있죠 wealth 부 재산 이런 뜻이니까 amount of wealth 재산의 양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no가 와서 부정의 뜻이 되니까 no amount of wealth 어떠한 양의 재산도 뭐 뭐 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can satisfy him satisfy 만족시키다 이런 뜻의 동사니까 어떠한 양의 재산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도 no amount of wealth 이런 무생물이 주어로 쓰였죠 자, 우리말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이 문장을 달리 표현해보면 아무리 부유해져도 그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무생물 주어가 양보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주어 희로 해서 양보의 뜻을 가진 문장으로 바꿔보죠 아무리 부유해져도 아무리 뭐 뭐 해도는 however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주어동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however rich he may b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는 만족할 수 없다 이런 말이니까 he cannot be satisfi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however rich he may be he cannot be satisfie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곳으로 제 19장 특수 부분에 관한 문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질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오늘이 문법 설명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성문기초 영문법 자,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자,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자, 반복해서 들으시고 완전히 내 것이 되었을 때 성문기본영어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문기본영어 강의도 저희 사이트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성문기초 영문법 도움말 성문기본영어 강의 성문기초 영문법 조 refugee Get입 дополн